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듀린이 mc 완세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립니다. 라틴 아미르카의 1위 이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핀테크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커머스와 핀테크를 통합한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 내 사용자 수는 2억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구조적 성장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최근 이슈는 뭐예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구조적 성장주로 어필을 하면서 시장의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성장주들에게도 약간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는 성장주인데 구조적인 성장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구조적으로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면 실적은 어떤가요? 1분기 매출액이 13.8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18.5% 상회한 반면에 EPS는 마이너스 0.6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EPS 하회의 주요 원인은 부채 조기 상환과 관련한 이자 비용 그리고 또 환차 손이 영업 외의 손익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주요 시장에서는 락다운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1.4%에 달해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이커머스가 139.2%, 핀테크가 72.4% 증가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으로 컨택트가 살아난다면 언택트보다 컨택트 쪽으로 간다면 메르카도 리블에 역시 좀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인데요.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메르카도의 플랫폼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매우 낮은 전자상거래 수수료 혜택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마존이 그랬듯이 경쟁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5분기 동안 매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남미에서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남미 시장은 성장성이 있나요?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이커머스 침투율이 아직 5% 내외 수준이래요. 이거는 한 2004년의 한국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아직 성장성이 전혀 없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성장 속도가 앞으로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남미는 동남아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팬데믹이 구조적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요. 남미 지역의 전자상거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37% 성장했고 시장은 그 규모가 2020년에 640억 달러에서 2026년 2240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기간 동안 메르카도의 매출이 73% 이상 증가했는데요. 작년의 약진으로 인해서 메르카도의 남미 지역 전자상거래 부문의 점유율이 30%에 현재 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2015년 이후 메르카도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늘어났음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리고 또 메르카도는 지속적으로 물류, 배송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현재 판매량의 32%를 자체 풀필먼트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 익일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시켜서 주문 건수의 74% 정도를 48시간 이내에 배송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말고도 핀테크의 사업을 확장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성장세가 어떤가요? 전자결제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메르카도 파고라고. 이걸 통한 결제액이 전년 대비 130% 증가했고 결제 건수는 전년 대비 117%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르카도는 메르카도 파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르카도 파고 플랫폼 밖에서 처리된 결제액이 85억 달러로 전체 전자결제액의 60%에 현재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들 수 있을 것 같죠. 뿐만 아니라 대출 플랫폼인 메르카도 크레딧토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0% 늘어난 5억 7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산관리 사업 부문인 메르카도 폰도는 운용자산의 규모를 6억 5천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메르카도의 주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록한 저점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주가가 거의 3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선행 매출 대비 주가의 멀티플이 40% 이상 하락한 11배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지난번에 다뤘던 C리미티드가 15배가 넘는 것에 비교하면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메르카도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미의 아마존 메르카도 리블을 살펴봤습니다. 이커머스와 핀테크 사업을 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었고요. 성장성이 높은 남미에서 점유율을 키워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카도 리블이었습니다.